지금 방금 보였습니까? GPT-4O가 말하고 있는데 그걸 멈춰가지고 대답을 한 거예요 이게 통번역부터 그냥 인터뷰 연습 뭐 영어 연습 뭐 이런 것들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대공학 에러입니다 오픈 AI에서 간밤에 GPT-4 Only라는 모델을 출시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실시간으로 대화를 할 수 있고 말도 끊을 수 있고 거기다가 이미지를 보여주면은 이미지에 대해서도 바로바로 즉각 즉각 대답을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자비스와 같은 어떤 반응성을 지향하고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거기다가 기존의 GPT-4 터버보다도 값이 싸면서도 빨리 대답을 하고 더 성능이 좋아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이 라이브 스트림인데 현재 맥 버전으로 지금 나와있는 버전이 있는데 현재 여러 가지 데모를 통해서 이 모델이 어떤 모델인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좀 분석을 해볼 거고요 최근에 또 애플과 이제 협업이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장의 애플뿐만이 아니라 이 오픈 AI의 이 새로운 모델이 API로서 활용이 된다라면은 굉장히 많은 쪽에서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이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따끈따끈한 소식이죠 Spring Update 하면서 사실 구글 IO라는 구글의 이제 개발자 컨퍼런스가 곧 있을 건데 그걸 겨냥해 가지고 더 빨리 진행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GPT-4O 여기 O가 옴니입니다 옴니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방향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약간 멀티모달리티를 고를 해서 쓴 말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가보시면 상당히 많은 예시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거 재미있습니다 지금 방금 보였습니까? GPT-4O가 말하고 있는데 그걸 멈춰 가지고 지금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른 아이폰으로 또 이제 말을 걸어 가지고 사진을 보여주면서 반응을 하고 이제 스마트폰 AI끼리 서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 놀랍다고 느껴지는 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이제 멈추는 것도 알아듣는다라는 말이고 심지어 이제 대화를 할 때만큼의 그 빠른 속도로 반응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AI 때 뭐 물어보면은 이게 딜레이가 걸리잖아요 근데 이게 딜레이를 확 줄였습니다 이 이유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예시도 보시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냥 면접 연습을 기존처럼 할 수 있는데 이게 반응성이 빠르다 보니까 이게 통 번역부터 그냥 인터뷰 연습 뭐 영어 연습 뭐 이런 것들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뭔가 감정을 섞여가지고 아 레이디즈 앤 젠트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뭔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놀라운데 네 이제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이제 저거 사실 이미지를 보고 아 저게 뭐 가위바위보가 지금 동점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놀랍잖아요 근데 저거를 바로 빠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비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젠 또 이게 수학문제를 풀 때도 이게 도움을 줘요 과외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도 필요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간단한 저런 이미지를 저렇게 해석해가지고 설명해서 풀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진짜 핵심이죠 네 그 외에도 뭐가 많습니다 노래도 부르고 자장바로 불러달라고 했는데 아 젠틀하고 소프트하게 부르겠다 이런 말의 맥락같이 이해해서 감정을 표현한다는 게 너무너무 낫죠 말을 빨리하게 해달라고 해도 빨리 해줍니다 말의 속도까지 조절을 할 수 있다 저 이제 말 빠르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말 더 빨리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사람들도 대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GPT-4 옴니버스 이전에는 이 구조가 굉장히 구분이 되어 있어갖고 느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GPT-3.5는 평균 2.8초가 걸린다 GPT-4는 5.4초니까 뭔가 이게 반응을 하려고 해도 너무 느린 거예요 오픈 AI에도 위스퍼라는 모델이 있어가지고 기존에도 이러한 거 지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흔히 이제 스피치 레커니션이 아니면 ASR이라고 부르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성을 인식해가지고 오디오를 텍스트로 바꾸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오디오를 텍스트로 바꾸는 데까지만 쓰이는 거예요 거기에까지 걸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GPT-4 같은 이제 랭기지 모델 가지고 와가지고 헬스 컨텍스트 이 번역되어 있는 텍스트를 다시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정해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또 돌아가는 시간이 또 있을 겁니다 요건 또 별도로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발리라고 하는 이 모델이 있죠 요런 것들은 이제 다시 텍스트가 있으면은 음성으로 합성을 해줍니다 우리가 가든 이제 TTS라고 하죠 텍스트 투 스피치라고 해서 그래서 특정한 이제 음소가 있고 이러면은 요거를 이제 막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특정 소리를 내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ASR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랭기지를 처리한 다음에 다시 TTS로 가는 이 각각의 단계들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처리를 할 때 상당히 느려질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핵심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이밍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대화를 할 때도 뭔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 어떤 말이 이제 끝나겠구나 할 때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대답을 하죠 그리고 갑자기 누가 이제 말을 끊게 되면은 말을 멈추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모두 타이밍에 맞춰서 빠르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고 이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터치한다거나 뭐 온갖 것들 있잖아요 지금의 기존 인터페이스 키보드로 친다거나 마우스로 한다거나 이런 것들 대신해서 우리가 기계랑 컴퓨터랑 스마트폰이랑 노트북이랑 상호작용을 할 때에 이 반응성 자체가 굉장히 빨라져서 인터페이스 자체가 바뀌어 버린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색하지 않게 이제 타이밍이 그러니까 즉각 즉각 반응이 하니까 중간에 뭔가 이제 말을 끊는다 하더라도 이게 우아하게 얘기를 한다거나 돌려서 얘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감정까지 표현을 해서 음성을 합성시킬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느리게 말한다거나 자임나라 불러준다거나 심지어 이게 뭔가 과장돼서 표현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모두 다 다같이 학습을 했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반응 모델로 처음부터 끝까지 훈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엔드 투 엔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음성부터 랭기지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음성으로 처리하는 것까지 근데 그 음성도 어떠한 형식으로 감정을 어떻게 화가 났을대로 할 거냐 아니면은 뭐 구현동화 하듯이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다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놀라운 부분이죠 실제로 모델 평가를 보시면은 여기 바이올릿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GPT-4O 옴니 버전인데 대부분 다 그냥 높아요 지금 텍스트 평가가 기본적으로 높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멀티 모덜리티로 엔드 투 엔드로 학습했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개별적인 성능조차도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디오 ASR 그러니까 레코네이션 인식하는 게 기존 위스퍼 V3보다도 이 에러율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에러율이 낮으니까 성능이 더 좋은 거죠 각각 부분 아시아 부분 아프리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더 성능이 좋다 그리고 오디오 번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메타와 구글에 비해서도 기존보다도 안 좋은 부분이 있었네요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더 더 좋아졌다라고 하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겠고 M3 이그제임이라고 하는 제로샷 결과 바로바로 즉각 즉각하는 부분도 GPT-4보다도 더 높아졌다 비전 이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점수들이 대체로 많은 테스트에 의해서 봤을 때 다른 모델들보다도 압도적으로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향상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GPT-4.5 혹은 GPT-5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모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언어 토큰을 또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다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 한국어 같은 경우에도 토큰이 1.7배 감소했다 그러니까 평소에 45개 쓰이는 것이 27개가 더 줄어들...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죠 개발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낮은 토큰 수를 쓰니까 그만큼 비용이 덜 들 것이고 오픈에이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컴퓨팅하는 리소스 자체가 1.7배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싸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안전성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GPT-4.5의 텍스트 이미지 기능이 이제 오늘 출시가 되도록 해가지고 플러스 사용자에게는 최대 5배 더 높은 메시지 제한을 제공합니다 훨씬 더 많이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GPT-4 터보에 비해서 2배 빠른데 가격은 절반이다 훨씬 더 많은 앱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는 실시간 번역뿐만이 아니라 그 감정까지 표현해서 빠르게 혹은 느리게까지 표현을 할 수 있고 음색까지 정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진짜 자비스에 가까운 형태로 좀 더 다가가는 거 아니냐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한동안 엔트로픽의 클로드3를 사용하면서 LLM을 쓰고 있다다 이번 모델 출시로 다시 GPT-4.5 즉 오픈 AI로 달아타려고 하고 있는 안대공화 에로였습니다